시작!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말이 필요합니까? 이어서 가야죠 놀랍게도 이번에 스팀게임을 많이 사서 돌리는데 스팀게임을 다 누르고 이 게임이 그렇게 조회수가 좋습니다 스팀게임을 그렇게 많이 사서 이것저것 했는데 조회수는 다 바닥입니다 심지어 화질 바닥인 아크가 가장 많아요 바운드 바이 플레임도 조회수 잘 나오는 것 같더니 약간 힘 빠지고 헛소리 그만하고 일단은 잡으러 갈까요? 너무 안 잡았으니까 몬스터블도 좀 남아있으니 잡도록 하죠 그 전에 진화 제가 자료를 다 모았을 겁니다 레벨도 다 맞춰놨죠 아마 피존일거에요 어디 이건가?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은 진화할 수 있죠 크으 10씩 올라가네 34 34 야 34밖에 안올라가? 크으 생긴거 약간 맘에 안들어 아 맞다 얘 설명을 안했네요 야 보시면은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날개치기에서 날개치기가 아니었나? 쪽이었나? 어찌됐건 에어커터로 바뀌었습니다 풀증 확률이 있구요 특수공격력이 올라가죠 특수공격력이 올라가죠 보다시피 특수공격력이 그렇게 높진 않네 아 770이고 아버지 방어쪽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 유용하게 쓰였었고 더 강해졌으니 드디어 최종티어까지 지나간게 나왔죠 여기서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크흫 야 되게 세보인다 얘보다 훨씬 세보이는데? 베테랑같이 생겼는데? 아 그리고 신기한거 알아냈습니다 여기 피카츄는 진화가 되요 진화하기보단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변신하구요 슈퍼사이어인 변신을 하면 능식이 이렇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슈퍼사이어인 2도 있습니다 아 2도 있구요 왜이렇게 센가 했더니 얘네가 이렇게 변신을 하더라구요 혐오스럽게도 저거 변신하면 정조가가 500정도로 맞추시는거 같고 다른 애들은 그냥 전향 다음 진화시킬거는 와뜸이 없네요 예? 하나 둘 셋 아직 이거 다 안돌렸기 때문에 오늘 돌려서 한 두개 생기구나 세개 생기면은 내일 모레쯤? 이거는 맞춰졌고 문제는 이쪽 진화시킬게 또 없다 모으기가 많이 어렵네 하나 둘 두개 세개 꼬부기 아 한참 남았네 굳이 리자드가 가장 높은거 같은데 일곱개 어 그러네 리자드도 높고 역시 역시 윤계라 윤계라 윤계라가 다음 진화 대상입니다 에이스니까요 비전투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얘가 더 셀거 같은데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포획할거기 때문에 재울 수 있는 애로 바꿔주겠습니다 야 루칼이 어디서 났냐? 부럽다 흐흠 이거 잡는거야? 인거킥이네? 아 인거킥 좋지 인거킥 생기면은 거부광 필요 없잖아 인거킥이 있으면은 아 위협을 쓰네 인거킥이 게임 진짜 씨 이상해 보면은 이해가 안돼 아 재우고 던지죠 어 인거킥 정도는 잡겠지? 아 이거 킥거 안돼? 잘 생각해보자 체력을 일단 까야되는데 27이고 물이란 말이죠? 아 내가 리자드가 화염방사가 생겨서 니가 때려라 그냥 이거 씨 뿌리기로 뿌리자 마지막 한 번쯤에서 체력을 보면 되니까 아 재우도 못 잡으면은 곤란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시간 끌고 이걸로 뭐하는거야? 티어오르기 티어오르기가 능력이 나가네 원래 아무 일도 없지 않나? 아 너무 안달어 체력 이거 낚시 시스템이 없나보네요 게임에 재미있게 재미있게 음흥흥 역시 무난하게 아침에 시작을 하기 좋지 210이니까 아 세분하면 되나? 지금부터 더 몬스터볼 잡히지 아 한 번 기회 있어 아직 한 번 3? 이건 잡힌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잡힌다 아 뭐야 어어 아흑씨 흑 하하 이런 게임이었지 어쩜 개 잡는 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 어 얘 아니구요 저런 거 좀 잡게 하지 말지 새로운 거 좀 잡게 하지 닉워킹이야 아 어떻게 잡냐 이거 550이잖아 반응 낮아서 금방 죽을텐데 아 뭘로 때려야되지? 아 다 지금 죽일만한거라서 약한 애가 없는데 기술도 새로 세팅을 싹 해서 어 너로 하자 너가 낫겠다 자 아쿠아테일 정도면은 음 그치 이제 거품으로 실험 맞추고 재우고 어어 좋아 이정도면 된거 같애 야 몸통 벅지게 하네 좋아 재우고 그리고 이제 못잡진 않겠지? 하나 크흑 그래그래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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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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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재우고 일단 재우고 아 왜이렇게 안잡혀 야 재운 데다가 체력도 저렇게 10% 이하로 맞춰놨는데 그치? 어우 맞아 이래야지 야 능력치는 일단 쓰레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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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조건 같은거나 볼까? 갸라도스 어떻게 지나 이 게임 특징이 싸우지 않아도 레벨업하기 쉬워서 그게 좋죠 볼까요 한번 어 15네 별로 높은거 아니네 갸라도스는 스물다섯개 열다섯개 야 재료는 진짜 끝내주게 많이 들어가죠 흫 존나 혐오스럽게 생겼다 병 걸린거 같애 체력 안올라가고 야 많이 올라간다 데미지 125에다 아 특공이 올라가네 아 이게 특공이구나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아 착각을 했구나 많이 올라가네 다시 보자 다르네 내 피전 좀 보자 이게 특공인거야 이게 음 아 특공 높네 그럼 음 괜찮네요 또 재료 좀 진화 아이 업글 되니? 어디보자 이걸 들어가서 자동 돌리고 어 이렇게 강화시켜줘야지 그래야 밥값합니다 너무 쓰레기에요 좋아 야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게 없어? 아 됐다 열심히 키워놔야지 우리 내가 그래도 처음에 잡고 우리 구글 키운다 그랬다가 밑장벽이 한번 했죠 종족값 높은걸로 개체값 높은걸로 밑장 빼긴 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키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키워줘야죠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크 최고의 최고의 퓨전투를 만들겠어 최고의 퓨전투가 되는거지 뭐야 왜 안나와 맞다 이렇게 한번 더 뭐 많이 올라가는데 하나씩 다 올려줍니다 얼마나 올라가나 궁금하다 대체 이 정도 올리면 얼마나 세지는지 여기도 되잖아 아 여긴 아직 안되네 7단계까지 되는구나 볼까 체력 50 올라가고 어 특공 80 올라가고 야 특공 80 올라가? 방어력 속도 어 괜찮게 올라가네 이렇게 강해졌는데 밥값 하겠지 자 볼까요? 야 웬일이 이런걸 다 퍼주냐 뭐야 아 또 어디 내려가는거야 아 다음거 잡으라고? 이거 잡았잖아 아 잡았잖아 좋은거 잡아야돼? 아 이 게임 이상하네 좋아 음 음 음 네 방송방 키면은 댕댕이가 치서 슈퍼볼로 10% 이하까지 깎은 다음에 슈퍼볼로 얼마나 진짜 헤딩거야 45니까 어 야 애매해 벌써 풀렸어 나 이 기술 뭔지 모르겠네요 대체 뭘까요? 나는 받고 써본적이 없어요 방어력만 올라갔는데? 아 데미지가 130 30 아아 뭐지? 능력치 올라가고 데미지까지 넣는거야? 아 너무 사기잖아 그러면 흠흠흠 흠흠흠흠 자아 아 정신없네 아 화염방사 써도 괜찮겠다 흠흠 흠흠 아우 아 또 이런다 흐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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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능력치 올려주는게 되게 중요하다 진화가 문제가 아니라 저 찍어줘야 잘 싸우네 둘 셋 아아아아아 아니 아직 몰라 아 좋아 오우야 속도는 0이고 나머지는 평균? 그렇게 높진 않네 특공이야? 아 별로다 아 별로네요 특공 올라가면 뭐하냐 특방은 괜찮은데 자 올려서 오 이거 준다고? 오 4개? 땡큐지 잠깐만 잠깐만 뭐 잡으라고 이게 뭐야? 아 중구 걸어서 알 수가 없어 아 콘치 아니 콘치는 아냐 또 포켓몬 하면 이렇게 잡는 게 메인 아니겠습니까? 포에그라는 아 얘네 아우 좋은 거 있네 불의 돌로 지나는 식스텔이었나? 아 애매한데? 일단 일단 뿌려 몰라 뿌려 어 불을 안 쓴다? 아 아 아 크리라서 죽은 거겠지? 아 애매하게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식스 그치 아우 잡기 전에 개체값 보였으면 좋겠어 어차피 싸울 거 아 애매해 애매해 일단은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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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각하자 뿌리고 던지고 운접을 잡겠지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식뿌리기 해야겠다 식뿌리기로 빨아먹고 재운 다음에 잡자 40 아 아프다 재우고 한 번에 재워야 돼 한 번에 재워야 돼 오케이 에너지 먹고 잡아 잡아 다음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아 지금 잡아야 돼 한 번뿐이야 기회 한 번뿐이야 지금이야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 하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획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거의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성장을 쓰고 때리자 성장 쓰고 때리면은 한 방에 강 나오겠지 성장하는데 2랭크씩 올라가냐 뭐지 아 아 햇볕 쨍쨍해서 아 야 칼춤이네 그럼 거의 자 그러면은 이거 잡는 거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리자드로 리자드는 어때 리자드 때리면 어때 얘가 더 세겠지 딜은 레벨 높으니까 하염 방사 진짜 빠른 애구나 정원석 거였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중간이 없어 게임이 자 니호킹 아니야 아 죽일 데가 아니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뭐하는 동맹도 이렇게 세련들만 나와 얘를 일단은 뿌리고 이건 어쩔 수 없고 뭐한 거야 아 왜 크리야 왜 크리야 27짜리 내가 때릴만한 애가 없는데 캐터필 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좀 인내를 갖고 해보자 그래 좋아 이번에 안 뜨면 돼 댕댕이 좀 봐주고 와야겠습니다 아이고 아 뭐 못 재웠어? 노래라도 키우자 너무 밋밋하다 아 너 밋밋해 이래서 포켓몬이 안 좋아 이거를 20분 잡고 있어 2마리 잡는데 20분이면 얼마나 잡아먹는 거야 시간을 이런 거 생각하면 닌텐도로 나왔을 때 확실히 시간 주기긴 좋았겠다 잡히긴 할거지 재우고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직 자고 있어 아직 자고 있어 이거 하나에 3천원짜리 볼이야 이거 하나에 3천원짜리 볼이야 아아우 허허허 오 야 결국 던져야지 이게 잡히는 거야 이거 쓰레기인 것 좀 봐 하아 진짜 싫다 성격인가 보네 저 플러스 마이너스 써있는게 볼 그럼 칙스테일은 뭘로 지나가는거야 뭐야? 아 다음거 볼까? 21 21이면 높은거 아니야? 얘도 초사이언이 있네 아 여기서는 달맞이 돌이고 다음에는 이거야 태양돌 그리고 메가지나까지 있어? 메가지나 없잖아 모르겠다 이거킹 두마리에 애매한 애들만 있어 안좋아 다음거는 얘야? 아 얘구나 본적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네요 썬더라인인가? 썬더볼트 그거 아닙니까? 기억에 이렇게 안남는 애냐 얘는 얘 뭘로 때려야지 안죽냐? 번개면은 얘를 해야겠다 아 얘 너무 센데? 아냐 아냐 오잘맞을 수가 있어 에어커터로 오야아 칼같애 칼같애 좋아요 이건 잡겠지 11인데 이 동네 좀 끝내줘 나 여기서 내보내줘 아 내보내줘 나 여기서 좀 25분이야 25분 아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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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서블 다 쓰기 전까지 잡겠지 아무리 그래도 좋아 재워 잡혔다 아아아 흐으으으으으우 흐으으 특히 맞은니 셋 아씨 아 이것 main이 안돼 이거 어떻게 잡는 그런게 있어야돼 헐 아 얘가 이 정도면은 원래 약한 애들이 잘잡히잖아요 포획률 잘하자 이놈 전설을 어떻게잡어 마스터블 쓰라는거 아냐 야 이거 등치 쓰레기다 넘기고 드디어 번개타임 하나 나왔습니다 안쓸거지만 아 여기서도 이거 주네 금방 진화시키겠는데 리자몽 받고 몇 마리를 숨겨놓은거야 아냐 아냐 잘찾아야돼 잘찾아야돼 나오긴 하는거지? 여기서 나오긴 하니까 지금 아 콘치야? 아 안녕하세요? 콘치네 왜 콘치같은걸 잡아야되는거지? 잉어킹은 이해하겠어 잉어킹 식스텔 이해하겠어 좋은거니까 왜 콘치야 얘는 화염방사다 아 아 좀 과하게 세다 여태까지 그 허접함에 비교되게 너무 세졌는데? 아냐 아냐 콘치콘치콘치콘치 콘치 잡아야돼 콘치 그럼 이 콘치가 정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꿀드릴? 한방에 잡는거? 이게 써도 괜찮을거 같다 일단은 일단은 얘로 해서 뭘로 해야지 안죽을까 혼란 떨리죠 아 오 좋아좋아 역시 꼬부기가 쓰레기야 꼬부기 문제였어 칼등치기 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칼등치기가 없네 칼등치기 제우고 몬스터볼 잡으셔 잡으셔 아아 나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거 같애 이 동네에서 오우야 두번 야 어떻게 개체값 0이 3개냐? 하나하나에? 크 대단하네 대단해 대단해 아 대단해 뭐야 너무 쓰레기라서 잡은걸로 안쳐주는거야? 야아 소름 야 소름 이거 뭐 어느 기준점까지 잡아야되는거야? 아 아 중국이잖아요? 가짜 콘치인가보죠 뭐 이미 300보석짜리 메타그로스 사기를 당했기때매 메타그로스인줄 알고 잡았는데 에 300.. 300보석에 샀는데 피규어였다는 다한게 있기때매 아 애매해 이거 못잡은 못잡는데 재우자 일단 재우자 재우고 참 참 빨리빨리 아 당연히 주는줄 알았는데 300보석이면 되게 큰거잖아요 다른게임이면은 가짜 10번 돌릴만큼인데 미추시 버전인데 아니 아무리 미추시에서 퍼준다고 해도 다른게임이면은 가짜 한 10번 돌릴 금액에 플러스 잡혀 아 재워야돼 미추시 버전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피규어를 만들어놨어 몰랐지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대리만족 아이템일줄 누가 알았겠어 잡혀 아 진짜 미쳤나봐 야 콘치야 야 콘치야 프리저가 아니야 콘치야 잡아야돼 콘치에서 꼬이면 안돼 크 엥간이 엥간이하고 잡자 몬섬 없어지겠다 야 하하하하 정말 놀라운걸 잡아 하나에 삼천이니까 삼만 골든데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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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값지 놀랍다 이게 대, 된거지? 두마리 잡는 게스트였나 원래? 두마리인가보다 쓰레기라서 두마리정도 잡아줘야된다 이런 쓰레기면은 또 여기야? 대자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 몬스터볼이 없는데? 아 크랩 왕크랩이야? 킹크랩은 아 아냐아냐 대가 왕이 아니지 죄송 좀 무식해서 자 어 체력이 406이네요 방어를 올렸죠 이러면은 테일 막아야지 어 야 잘못된다 한 번 더 올려봐 한 번 더 올려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한데 이러면? 아 왜요? 거짓 발세기 같은 게임아 너무 쓰레기 게임이야 잉거킹 좀 그만 불러 얘는 뭔데 이렇게 계속 사냥하고 있냐 나부터 먼저 왔는데 아직까지 못 잡은 거 아니면은 뭘 잡기 위해서 지금 녹아다 하고 있는 거야? 걔라도 쓴가? 아냐아냐아냐 아 오박사 진짜 이 땅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크흐흐흐흐흐 몬스터볼 세 개에서 떡을 친다 어 세 개 떡 엑 일단 얘로 거품을 쓰자 350까지만 깎으면 돼 60까지만 제발 오오오오오 오우 애매해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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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뭐야 수포봉 하나밖에 없어? 크흐흫 앟앟앟앟앟앟 봐야 알지 봐야 알지 재우고 재우고 볼쓰고 하...안돼...안돼... 잘 생각해야돼 흫...아이템 들어가서 하이퍼볼... 열여덟개 숫자 마스터볼 절대 안돼요 저거 이천...이천...이천 보석짜리에요 필살기입니다 이것도 이십 보석짜리입니다 어 야...개 좋긴 하다 개체값 나쁘죠? 어 1...1세개 혐 개체값 좋은거라고 또 한번에 주는거 봐 더러운 인간 어디야?아 지금 레벨 안돼 아 드디어 해방됐다 아 이 지옥에 33분 걸렸습니다 방송 이거 33분 혐 음... 오박사가 문제야 다 빨리 가자 아 잠깐만 아냐 지금...지금...바람이 안돼 오바야 야...이 그립이 깨지는거 보이죠? 이거 미뷰 9버전이라서 그래요 이거 버전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깨진 상태로 그냥 하죠 저번에 구스 범스 할라 그랬는데 깨지더라구요 나 왜 이리로 시작했지? 아 뭐야 잘 시작했어 낚시구인데 뭐 한 방 못잡네 야 어떻게 독지르기를 쓰냐? 불만 있으면 다 찌르는거야 그냥? 독이 나올 만한 구석지가 없는데? 야 자가지기 극혐 아 나도 저거 줘 좀 어 야 피했어? 나도 자가지기 쓸래 그냥 개나 소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좋아요 마지막 잉어킹 빨자 체력 좀 빨자 아... 뭐야 아 뭐야 야 풀죽은? 에이 설마 얘한테 죽진 않겠지? 쪽 빨고 900이에요 어 115? 어우 좋아 재워 아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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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잡자 빨고 쪽 쏘고 세개 세개 들어와 오케이 계속 갑니다 아 근데 중요한걸 잊고 있었습니다 시험자수가 안보여요 아 그리고 엑스컴도 하나 안올렸습니다 잠시만요 올리는김에 두개다 엑스컴 조회수는 한결같이 아무도 안보네요 엑스컴 조회수는 한결같이 아주 좋아 한결같애 변함없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다음 아오 이렇게 입고있는데 이렇게 그림 나오는거야 중국인들 이거 아 또 설마 이상래풀인가?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상래풀이야 아 맞다 얘 기술 생겼습니다 이거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 이거 합니까 아우씨 아 화상 극혐 화상이면 방 방금 대수세네 나쁘지 않았어 훌륭했어 아 이거 생겼습니다 이거 다섯 번밖에 못쓰면 아우 1500 야 우짜따리 너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자 가자 아 가자 야아 강한 바 셋 그치 에허 융겔라로 바꾸자 피전투를 진화시켰는데 써먹지도 못했네 그래도 융겔라 다음 이 도시는 어떻게 되먹었길래 지나가는 길마다 이렇게 다 싸워야 돼 이런 애들이랑 생긴 것 봐 야 바다에 싸우는 거야 더럽다 더러워 찔디공 아 한방이지 이런 애들 안 돼 안 돼 한 번 더 저게 그건가 보다 그 막이 그치 데뷔지 반감되는 거 더러운 놈들 얘도 한방 막아도 한방이지 마지막 거 어 한방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빈정상해 좋아요 그래도 융겔라가 안정적이죠 어떻게 되먹은 게임인지 모르겠어 야 얘 그거죠 그 오리지널에서 배에서 토하면서 풀베기 주는 아 그러니까 마티즈가 먼저네 원래 마티즈를 잡기 위해서 풀베기로 나무를 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마티즈를 먼저 잡고 들어가네요 아 아 갸라더스 좋아 아 안 좋은 건가 아냐아냐 좋을 거야 때려봐 때려보면 알지 한 대 버텨봐 아 못 버티는 것 봐 한 대도 아 극혐 그래 우리 피즈온트라면 야 어어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에어커터 쎄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지금 많이 진화한 겁니다 다르셀로 한 단계도 높아요 제 단계가 아쿠아리 탱키 하면서도 빠르면서도 풀죽음까지 있는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더럽네요 저거 진짜 아쿠아리 풀죽음 이때를 위한 아냐 그냥 때려 미상해졌다 아이 너무 pp가 적어요 에어커터 풀죽음 정광석 컵 달달해 은혜갚기 같은 거 없어 은혜갚기 됐고 파기강선 파기강선 없어? 파기강선? 어허 좋아 작전해 보호막 야 우리 피즈온트의 시대가 왔다 뭐야 아 스태미나가 없다고? 그래 가자 다음 맵이다 더러운 게임 뭐야 로켓단 기지네? 배에 원래 로켓단이 있나? 아 기억이 안 나지? 아니 이거 3D라서 다른 걸 수도 있어 저 3D 포켓몬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포켓몬이 아니지만 짱게 보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죠 명상 쓰고 적절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번 더 써 어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몰라 나도 이제 섀도블 그치 약속된 섀도블이지 그치 아 좋아요 적절하죠 한 번 더 다음 너무 사귀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캐릭터야 아 자 얘로 하자 그래 하품 한 방에 제압하면 돼 한 방에 제압하면 돼 한 방에 제압하면 돼 한 방에 야 얘는 아닌 것 같다? 야 얘는 아닌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자 피존소를 엘지 엘엘지인데 일단 내 야 센 것 봐 풀죽음? 아니야 바깥에 상관없어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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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데 풀죽음 기술 쓰면 뭐해 이길 수 있지? 야 너무 세다 얘는 진짜 말도 안 된다 풀죽음 계속 걸리는 것 봐 두 개 야 여기서부터 이제 어 세 개? 좋아 로켓단 야 이거 만화책 그림체인가 보다 피부 색깔부터 창백한 것 봐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사실 포켓몬 온라인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나 그거 가기 전까지는 로켓단이 원래 게 그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많더라구요 난 얘네가 로켓단인 줄 몰랐어요 검은색 쓴 애들이 그냥 악의 조직인 건 알았는데 로켓단 자체는 그 로사 로이 두 명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주기가 사장 같은 거고 비밀 뭐 스파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악의 조직이고 또 쓴냐 설마? 오우야 잡아야 돼 한 방에 잡아야 돼 한 방에 잡으셨어 제발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 좋아 벌레 나오냐? 아 바위로 때려 어어 안되는데? 너무 센데? 때려 아 정호석 없니? 크 아 진작 얘넬걸 에어커터 더 빠르겠지? 오케이 역시 에이스야 가디 에어커터는 상관없지 위험 적절해 어 강해 역시 에이스가 하나 있으니까 달라 강해 강해 진짜 강해 피존도 짱 쎄 아 두 개 두 개 준 게 어딨냐 두 마리 죽었는데 로켓단 세다? 일단 얘는 무조건 그냥 쓰고 똑같은 거 맞으면 귀찮으니까 얜 또 약한 거 내네 뭘 해두지 때려 그냥 한 방 어? 뭐냐? 얘는 약간 모자란 앤가 보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얘네가 대장이야? 근데 왜 배를 탔는데 얘네가 있냐 여기에? 그래 간부 맞구만 음 아 시나다 못 시켰네 좋아 자 둘 셋 야 왜 다 독만 나와? 이러니까 내가 융겔라를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얘도 얘도 잡잖아 한방에 쟤는 진짜 방어력만 드럽게 높아 얘는 약간 애매한데 일단 방어해 속에서 쓸 거잖아? 방어하고요 적절했어 속이다 나갔구 염력 카윰 올바났어 발란스가 좋아 뭐야 뭐야 이거 야 뭐냐 이거? 아이 그거야 아 뭐야 이거야? 아 아 아, 다음 맵이야? 아, 여기로 바뀌고 이젠 여긴 이쪽으로 바뀌고 여긴 다음 맵으로 가는 거고 아, 뭐 나오는데? 아, 보자 궁금하다 다 잡았죠? 극혐이죠? 이걸 다 잡았대요 아, 이렇게 두 마리 잡은다 권장이었어, 이렇게? 왕콘쯔 왜 두 마리 잡겠어 더럽게 여기는, 저, 독이 얘랑 어, 별, 별이랑 오나울이랑 아보랑 육수가 나오네요 아, 무덤도 있네, 맵에 고스도 있고 롱스톤 두두 어, 가디 여기서 나와? 아, 좋다 질뻑이 가디가 신속을 그냥 쓸 수 있는 건가? 오, 여기 얘도 나오네, 먹고 자도 나오네 어... 피카츄 나오고 여기는 이 게임 피카츄가 이상하게 세더라고요 이거 뭐, 뭐냐? 갸라도스 나와? 갸라도스의 니드킹의 고지의 킹크랩 야도랑까지? 야아, 이거 게임이 한참 남았는데? 저기에서 지금 끝인 거야, 미추시는? 이건 뭐야? 더이상 잡고 싶지 않아 더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질렸어, 이제 자, 뭐, 어떻게 자 어, 이럴때는 그거 하자, 그거 아, 이럴때 이거 돌고 남은 스테미너 자유롭게 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돌리고 하나 하나 둘 셋 다 한거지? 다음 맵에서 여기였죠? 여기였나? 여기 둘 됐다 이렇게 하고 더이상 이거 하고 싶진 않고 자, 다른거 하죠 걔네 복수도 해야 되니까 아, 시합이나 한 번 할까? 어디 얘 어떻게 이기냐, 이거? 45면 내부, 나보다 내부 높잖아 44대다 밸런스 좀 맞춰줘 아이, 피카츄 너무 센데 이거 이 피카츄가 이게 모두가 아는 그 피카츄가 아니에요 망란용 그 종족갑을 갖고 있는 피카츄입니다 500이라 그랬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뭐했지 지금? 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얘 있으니까 아껴둬야 되는데? 일단 물레 아, 이게 죽을 각인데 그냥 딱, 그냥 체력 보니까 어흑 잘 생각하자 아, 일단 일단은 때려 때려 얘보다 빠른 애가 없거든요 지금? 빗나갈 수도 있잖아? 그럴 수가 없구요 4백셉 사란 말이야? 얘 한방에 죽을 것 같은데? 격투 지금 쓸만한 애가 얜데 아, 불로 잡아지는 어 야, 어떻게 한방이냐 에이스 가자 얘도 빠르지? 어, 그치 아, 야 말도 안 돼 진짜 왜 저렇게 세? 코일 나오지 코일 불, 불, 불 불로 꺼 야, 세 마리가 나 가게 생겼어 리자부 하염 방사 아, 이러면은 두 마리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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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잘 생각해야 돼 일단 얘 돼 강화하냐? 강화 없지 일단 한방에 잡을 테니까 내버려 두고 아니, 어떡해 야 얘 잡으면 산, 3대, 3대, 3이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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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일단, 일단은 그냥 깡질로 눌러봐 아, 뭐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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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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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모았다 때리는 거네 한 톤을 한 톤 쳤다 때리는 거네 방울을 올리고 저런 거지 같은 게 좀 쓴단 말이야 뭐 할 거야 어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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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질러 아하하 아니야 아니야 몰라 에어커터 있잖아 에이스잖아 야 한방에 천넘게 된 건 진짜 너무 끔찍했어 에이스니까 몰라 아직 마지막 피카츄 아하 피카츄 어떻게 이기지? 아 피카츄 못 이기는데 이거 5%인데 감소시켜서 못 이기는데 아 때려 일단 풀즈급 뿐이야 아 나보다 빠르죠 초사이어인 피카츄에요 못 이겨요 너무 이거 피카츄 보정이 심해 말이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볼드테크 쓰는데 반감반동도 없어 피카츄가 제일 세이 야 돌려 내 수준에 맞춰 좀 나오자 그래 이렇게 나오란 말이야 아 좀 좀 나보다 조금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용괴자라 대자 이거 융괴라 때릴 일 없죠? 한방이면 안 죽으면 돼 제발 피카츄 아니면 돼 얼음인데 일단 일단은 물리야 얼음? 쟤 생긴 것부터 물린대 브론토사우루스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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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공이야 잘 생각해야 돼 일단 명상을 한 번 더 걸고 크림은 안 뜨면 돼 에이아옹 어쩔 수 있나 이거 못 이미 조진가 야 왜 이렇게 쎄 아니 정체가 뭐야 공룡이라 이거야? 물이 왜 세냐 얘한테 얘 물 아니야? 물 아니에요? 얼음이에요? 얼음에 물이 세? 왜? 중국이라 그런가? 나 왜 거품을 쏜 거지? 한마디한테 작살났잖아 저 어떻게 쟤 졸라 무섭게 생겼어 이거 봐봐 야 생긴 꼬라지가 예스럽지 않아 제발 아 풀죽어봐 아닌가 수련을 더 쌓아야 되나? 수련을 더 쌓아야 되나? 왜 체력이 400차이가 나지? 노래도 안나와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화야 바... 아... 어어 어어 리저드가 해줄거야 리저드가 해줄거야 하... 물 땅 물 풀죽음을 하자 어 어어 나보다 빨라 크 답이 없어 이게... 노래도 안나오고 또 멸시하는데 다음에 이깁니다 어 이길만해 찢어 먹겠어 융겔라 다들 쓰네 융겔라 세 근데...이건 어디서 주워왔길래 이렇게 자꾸 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얘는 스타팅이 하나도 없다? 스타팅을 그냥 싫어하는 건가? 피카츄는 일단은 슈퍼 피카츄가 아니에요? 강화가 된 것 같긴 한데 노래는 어디 갔어? 노래 뭐 DLC야? 아 피카츄다 더러운 더러운 지새끼 더러운!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냐 벗을만해 하나 아 노래도 안 나오죠? 분명히 얘 없다 어 없어 쉐도우브로 없어 분명히 없어 유저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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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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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회복하고 두번이지 세번이면 다 잡을거야 세번이면 다 잡을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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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다음 어 다음 역시 윤겔라 게임이야 아 윤겔라 명상을 쌌느냐 못 쌌느냐 이게 게임이지 어디 갔어 게임 나중에 용춤 쓸 때까지 갸나도스를 올려야 돼 역시 역시 갸나도스 뿐이야 갸나도스가 희망이야 잡구요 드디어 한 번 이겼다 야아 드디어 한 번 이겼다 아네 이거 복수하자 아 34 어 이제 레벨 차이 많이 나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작살이 났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아 윤겔라 거지같은 게임 내 더 빠르겠지? 44인데 레벨 10차이 나는데 아 못됐다 일단은 특공이잖아 페어리 쓸거 아냐 명상해 몰라 나도 이제 쟤도 명상한다고? 아 웃기지마 누가 누가 이기나 해봐 드루어 어머이 존나 귀한 부시다 잘 생각해보자 명상을 쓰고 회복을 하면은 더 차거든요? 특.. 특수 많이 맞으면 아 몰랐어 아 버틸만 했어 크림을 안 뜨면 돼 6%의 확률 비껴갈 수 있어 나는 나는 비껴갈 수 있어 계속해서 채우는 거야 계속 채우는 거야 두번 버틸때까지 계속 채워 한 번 더 채워야돼 살려면 더 채워야돼 어어 제발 한 번 더 채워야돼 이러면은 크림 뜰까봐 너무 무섭다 야 어 이런거 한 번 버티죠 싸 아 아 야 어 아 야 안돼 야 어떻게 이 흫 애매할땐 예지 어 에어커터로 선빵쳐 그치 아 아니야 아직 몰라 어떻게 저런게 저런게 기어 나오냐 번개에 센 애 없지 아 나 강철톤 반드시 만든다 이씨 크흫 번개쓰는 애잖아 어 모래 뿌려 모래 뿌려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맞을때까지 모래 뿌린다 아 전기자석 반평 모래 뿌려 아 내가 반감해도 얘보다 빠르네 한 번 더 뿌려 아 충분해 이제 맞을일 없어 여기서 성장을 하자 어 성장뿐이야 채워 일단 채워 채워 아 야 어떻게 이게 맞냐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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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워 재우고 일단 뿌려 내 씨를 뿌려두고 쪼옥 쪼옥 오케이 채우고 하 성장해 아 나 마비라서 한 명 갈거 같은데 일단 일단은 성장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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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성장하구요 아 웃기지마 큰 장난질을 해 저 방어죠? 내 사간은 그거 아니죠? 미나 갈거구요 그치 아 내거 안됐어 안 터졌어 방어구요 여기 방어 왜 하는거야 성장 성장 좀 하자 오우야 아냐아냐 벗을 수 있어 충분히 벗을 수 있어 쪽 빨고 어 삼성장으로 부족한데 한 번 더 해 그래도 그래 방어 쓰고 성장 안 썼어? 아 성장 써 그냥 4성장 한 번 더 5성장 이런 모르지 뭐 나와 다음에 아 개지 마법사에 있지 맞다 아 5성장이야 이길 수 있어 일단 재워야되는데 그냥 쏴 아 오지 죽을거야 내 생각에 아 왜 왜 못 때리는건데 야 5 도 성장했는데 자비가 없어어 일단 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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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세KRO ủ 아테레 아쿠아테일 안전하게 거품 머니북이가 해내는거야? 아! 아! 30턴 제한이야 이것도? 야 너무 양아치다 진짜 야 잠깐만요 댕댕이 좀 보고 올게요 자아 자아 아아 하아 하아 내가 레벨이 훨씬 높은데 이 진다는게 말이 되나?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야 말도 안되 진짜 아 진화 때문이야? 잘생각하자 일단은 아까 그 멤버로 가대 명상을 한번 더 쓰고 가디안을 이기면 내가 이길겁니다 명상 한번 더야 명상 한번 더 해 명상 그치 그리고 명상 한번 더 쓰고 명상 한번 더 쓰고 그럼 얘도 만명상이면은 난 명상을 한번 더 쓰고 거기서 그리고 쏴 먼저 쏘는거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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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 얘 말도 안돼 이래야돼 이래야돼 야 말도 안돼 그치 50 50 덜 다른데 중요한건 아니고 어 어 3대 이거 한번 버튼다 이번에 채우면은 여기서 두번 때리면은 이겨 제발 여기서 크림을 안뜨면 돼 그치 두번은 안돼 두번은 안당해 이제 스피드해서 전광석하면 안맞으면 되는데 내가 더 빠르겠지? 그치 아 다행이야 얘가 더 빠르잖아 어어 제발 이겼어? 좋아좋아좋아 야 둘 둘 둘 아 어어? 아니야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일단은 버려도 되는데 내고 우리 댕댕이가 내 방금 이불 덮치고 왔는데 왜 이러지 잠깐 보고 올게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어어어 아냐x2 적절했어 적절하기 뭐가 적절해 너 어떻게 잡힌 저거 변밖에 없냐 역시? 아쿠아테일 가자 내 불을 왜 쓰냐? 에스포 쓰면 내가 아플텐데 잡았고 아 전용이야 나 전용 저거 감상이 안돼 방사해야돼? 불질러야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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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한마리인데 설마 한마리 안돼 방어 불 써 계속 쏴 계속 쏴 차라리 최대한 깎아서 그래 야 역시 강해 내다가 내가 더 빠르겠지? 일단 숲나라 공주를 내고요 콩 던지고 어 이겼다 벗기라서 안맞았나봐 얘가 얘가 카운터인데? 잘 버티는데?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죠 아 너무 빡세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빡세게 만들었냐 66이야 아 맞다 개 한번 잡아보자 개 개 개 잠깐만 그 파이어 받구요 잠깐만 이거 순가리도 하는거 없어 너무 귀찮은데 거기 낸거야? 아 맵을 돌아가기 너무 귀찮은데? 가자 파이어랑 한판 떠야되는데 아 뭐야 됐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돌려보죠 거의 안돌렸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만 한번쯤 돌려도 이게 아니었나? 이거였나? 아니아니아니 메이스가 있냐 뭐야? 시간제한인가? 나 이거 오늘 유튜브에 안올려야겠다 올릴 꺼 올릴 껀덕지가 없다 아냐 올리자 뭐하기서 한편에 한편으로 그냥 올리자 귀찮다 너무너무 껀덕지가 없는데 근데 아 아 왜게 이게 진행이 더져졌냐 다 이게 포획해서 그래 포켓몬 한편으로 올리자 이번거는 아마 한시간짜리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볼만한 가치가 없는 영상이 됐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언제 뭐 가치가 있었나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짱개문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만 뿅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